안녕하세요. 피스월릭입니다. 오늘은 풍경화에 원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원근감을 표현하는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요. 다음번에는 원근감을 표현하는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역시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진 한 장을 놓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느낌이 전해지시나요? 앞에 있는 산 등선과 색깔의 차이가 파악되시죠? 이 색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대기, 바로 공기층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기층이 두꺼워져서 멀리 있는 사물일수록 흐리게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대기 중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먼지들이 떠다닙니다. 이 먼지들에 의해 시야가 가리는 것이죠. 또한, 사람 시각의 특성상 빛의 간속과 굴절에 의해서도 눈에 보이는 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멀리 있을수록 점점 하얘지죠?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흰색이나 하늘색을 점점 더 첨가해서 사물을 칠하시면 멀리 있는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술에서는 채도를 낮춘다고 표현합니다. 일단 산 등선을 따라 선을 따보겠습니다. 가장 밝은 곳이고요. 그다음으로 밝은 곳입니다. 조금 더 어두워졌고요. 산 한 덩어리가 같은 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양옆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와의 거리가 같다면 두 산 또한 같은 색깔로 표현됩니다. 흰색 물감의 양을 잘 조절하시면서 색감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산 등선과 가까이 있는 산 등선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멀리 있는 산은 등선이 반듯하다는 거고요. 일직선은 쭉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산 등선은 나무들 때문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알아두시면 그림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은 등선은 나무들 때문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